안녕하세요 방을 소개하는 여자 방소녀 박영은입니다 오늘은 노량진에 위치한 엘 레지던스에 왔는데요 이 뷰가 보이시나요? 저는 한강뷰 고시원은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실제로 현조를 하고 있네요 여기 엘 레지던스는 노량진역을 걸어서 한 12분에서 13분 정도에 갈 수 있고요 1호선과 9호선이 다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합니다 노량진에 학원 많은 먹자 골목이 걸어서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주거지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서 되게 조용하고 뻥 뚫려있는 개방감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삶의 질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장점입니다 마을버스로 한 두세 정거장이면 중앙대, 중앙대병원, 순실대 그리고 노들섬에도 갈 수가 있고요 자전거 타고 한강대교를 건너면 바로 용산입니다 또 바로 옆에는 영곤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가지고 운동하실 때 운동장을 이용하시기에도 정말 좋아요 여의도도 바로 앞이고 출근시간 30분 안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방을 소개하는 여자 방소녀 박영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